단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시장이 점점 빠지면서 이럴 때일수록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을 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새로운 종목들 좀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도 시장과 상관계수가 적은 종목들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수급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시장이 급나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해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삼성전자, LG화학을 비롯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자체는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또 워낙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풍부한 유동성으로 큰 상승이 나왔던 만큼 추가적인 모멘텀이 현재 부재한 상태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해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시고 또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분위기이니까 오히려 코스닥에서 아직까지 시장 대비, 키맞추기 1안으로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 저점 매수 그리고 또 달릴까 말까 해서 소개해드리는 그 종목들로 참고하셔서 대응하신다고 했을 때는요.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좀 확실한 종목들 가지고 1위 1비하지 않는 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 새롭게 만나기 전에 리뷰 먼저 해볼게요. 오늘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환인제약. 무려 오늘 7% 넘게까지 치솟던데 한번 리뷰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블루 관련 종목을 제가 시리즈로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국제약품 말씀드렸었고 동성제약, 그 다음 후속주가 환인제약을 말씀드렸었는데 매출 비중이 신경계에 관련해서 8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은 또 우울증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에 관련인데 오히려 지금 고령화 사회와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또 사회적 문제,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따라서 우울증 치료제라든지 또 치매 치료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또 오늘 제약바위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를 넉넉하게 2만 원까지 잡아 드렸는데요. 오늘 고가가 19,450원까지 갔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살짝 차이 매물이 추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 정도의 수익이 찍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는데 익절 라인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지금 현재 18,80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종가상 18,700원 라인대를 이탈 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지를 해줬을 때는 다시 한번 제가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2만 원 라인대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익절가 18,700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리뷰를 들어봐야겠죠. 우선 수소차 관련해서 에코바이오를 들고 와주셨는데 AS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이 20년 만에 천선을 돌파를 하는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코스피 시장도 3천선을 돌파하면서 차익 매물이 추래됐고요.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의미 있는 천선을 돌파하면서 차익 매물이 추래되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일 좀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차익 매물이 추래되고 있는데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봐야 이 박스권 하단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JNK 히터와 같이 손을 잡고 계속해서 수소사업을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황 관련해서도 대표적인 친환경 비료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바이든 정권이 추범하면서 정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부 정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손절 라인 때를 9,200원 라인 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9,500원, 9,6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만 1,2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1만 2,400원 라인 때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바이오 다시 가격 전략 만나봤고요. 또 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주에서 티음바이오를 재추천해 주셨어요. 한번 짚어볼게요. 맞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천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요. 시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큰 조정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티음바이오를 한 차례 소개해드리고 나서 6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일괄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는 갭 상승한 이후에 살짝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여파로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경구형 자국 내막증 치료제 관련해서 또 지금 현재 임상 2A상이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 수출 관련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총이 한 4천억 수준인데요. 지난번에 경제물질인 린자골릭스 같은 경우는 임상 2A상 단계에서 7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뤄진 만큼 오히려 티음바이오의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계속 부각될 수 있고 자국 내막증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2,8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2만 5천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1만 8,6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1만 9천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짚어본 종목 두 가지까지 포함해서 또 세 가지 종목 이렇게 리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섹터 상당히 궁금해요. 어떤 섹터일까요? 이 섹터는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인 것 같아요. 한 3, 4개월 만에 가져온 섹터인데요. 최근에 다시 한 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어서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디지털 화폐 섹터입니다. 디지털 화폐 섹터, 진짜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섹터인데요. 그만큼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랜만에 들고 오신 만큼 달리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왜일까요? 일단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은 제가 예전에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같이 묶이면서 최근에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면서 시장 여파로 조정이 과도하게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보통 무인 점포, 무인 편의점 관련 종목으로 같이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도 같이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었는데 사실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은 무인 점포 외에도요. 디지털 화폐라는 또 그리고 가상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위란 그리고 또 중국에서 지금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올해부터 우리나라와 또 일본과 같이 디지털 화폐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또 그리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아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또 올해 주목할 만한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럼 대장주를 들고 오셨겠고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일단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KCS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KCS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입니다. 그럼 KCS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대 급등하고 있고요. 592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KCS를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KCS 같은 경우는요. 국내 금융 그리고 또 공공단말 부분 IT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TM 기계뿐만 아니라 무인 공과금 수납기 그리고 복권 발매기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무인 점포 또 그리고 무인 편의점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마지막에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왔다가 그 상습폭을 최근에 지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무인 점포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최근에 이제 상습폭을 대부분 반납한 모습인데 이 종목은 우리가 KCS부터 핫네트 이런 종목들은요. 무인 점포 관련 종목을 떠나서 오히려 디지털 화폐 쪽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올해부터 베이징 또 상하이, 광동 주요 도시에서 올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을 시험을 약속했습니다. 사용 시험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요 도시에서 또 시험 도입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최고 지도부,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디지털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의중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디지털 화폐를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는 그 위안화를 기축동화로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글로벌 또 신화폐 전쟁으로 부각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빠르게 또 기축동화로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동안은 미국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반대 기조를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요. 다시 한 번 또 암호화폐라든지 또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화폐 쪽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히려 또 이제 달러와 또 이 하나의 신화폐 전쟁이 다시 한 번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제닛 앨런 또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앨런 전 연준 의장이요.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불법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돈 세탁, 자금 세탁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또 유럽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전 세계 금융당국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을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다시 한 번 그동안은 좀 부정적이었지만 미국에서도 디지털 화폐 도입에서 다시 서둘러서 암호화폐 쪽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대안할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오히려 다시 한 번 속도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로파온 연준 의장도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던 만큼 우리나라와 일본도 올해부터 이제 시범 도입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섹터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화폐에서 법정 관리,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상화폐보다 훨씬 더 위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S 같은 경우는요. 무인 점포 관련해서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새롭게 다시 한 번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가격 조정까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을 때 다시 한 번 보자는 관점에서 KCS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이제 종목 공개하자마자 VI가 발동됐다. 지금 7, 8%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적으로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가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일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때가 이제 한 번 큰 급등이 한 번 나왔던 때가 이제는 무인 점포 관련해서 또 무인 편의점 관련 종목으로 한 번 큰 상승이 나왔다가 그 상승폭을 일제히 좀 반납한 상태예요. 최근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시장 대비해서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 하락폭이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아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무엇보다 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5,2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종가상 5,2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5,250원이나 5,27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4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7,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S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열어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로봇 스타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큰 상승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유주행 섹터 이후에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로봇 관련 섹터입니다. 네 뭐 LG전자가 로봇을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하겠다 이런 말하면서 어제도 강세를 보였던 섹터인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옵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로봇 관련 종목이 LG전자에서 미래 먹거리 또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을 채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동안 적자 사업이었던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할 것을 또 매각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채택을 했는데 최근에 LG전자에서 투자했던 로봇 스타라든지 T로봇티스 같은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아지고 있고 최근에 CES에서도 비대면 방역 로봇을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LG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봇 관련 산업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비대면 사회에서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되 이미 지금 바닥 구간에서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40에서 6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급등하고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을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또 그리고 로봇 외에도 추가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지금은 대응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판단에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로봇 섹터에서 이미 가 있는 종목 말고 이제 출발하는 종목을 노린다면 대안조를 준비하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조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로봇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같이 묶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RS 오토메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오늘 두 번째 섹터의 주인공으로 들고 와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부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만 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모션 제어기 부분에서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모션 제어 관련 부품은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공정에서 그동안은 외산 로봇 부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RS 오토메이션의 어떤 부품들, 또 표준 부품으로 대체가 됐을 때는 실적 또한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로봇 제어 관련해서는 매출 비중이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장치 관련해서는 매출이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퓨어설이라든지 덱스틴 파워,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에 오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추보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업체들이 계속 사업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안 하던 기업들까지도 신재생, 태양강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새로운 신사업으로, 또 새로운 먹거리로 계속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고객사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미국에도 법인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솔루션을 계속 확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이제는 누적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현 정부 정책 수입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보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제어 장치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모션 제어 관련해서도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실적까지 같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RS 오토베이션을 가져왔습니다. 네, 정책 흐름을 보나 또 실적 흐름을 보나 앞으로가 전망이 좀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좀 횡무 구간이 길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여파 이후에 박스콘 랠리가 계속 지루하게 이어졌었는데요. 전혀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좀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로봇 관련 섹터이기도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제어 장치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두산 피어세를 비롯해서 여러 신재생 관련 종목들과 같이 오랜 협약을 통해서 고객사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조정 시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절 라인대를 9,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인 9,5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아왔고 당연히 종가상 이탈했을 때는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9,600원이나 9,700원 또는 만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꼭 2분 아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11,5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12,7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를 잡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두 가지 종목 새롭게 만나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무료방송 오늘 켜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엠베인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 10분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에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요. 1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약간의 차이 매물이 출해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고점이 찍힌 건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지금 매수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돌파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짜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또 계좌 수익, 또 1월, 2월 계좌 수익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10분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10분, 평소보다 10분 늦게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달릴까? 말까?